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에는 한례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주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역사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오늘 15장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한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논란이 처음에는 교회에 참 혼란이 되었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더할 것도 또 재할 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영생 이것이 복음의 전부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눈이 열리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어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이방인이라도 할 일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안디옥교회에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할 일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할 일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결론이 냈게 되면 이들이 지금까지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했는데 이것이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방 성교가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될 것인데 그 일에 상당한 막힘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이 일을 결국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이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조언을 듣기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것이 오늘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모임을 후에는 1차 예루살렘 회의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였고 앞으로 이방 성교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의 끝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선언을 하였습니다. 할 일을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민노라 하니라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할 일을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의 보혈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의 편지를 보내서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몇 가지 건면의 말씀을 한 것이 28절과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오는 줄 알았으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라는 건면을 하였습니다. 또 음행을 멀리하라는 그런 건면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항목들이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면에는 이면에는 이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게 된 것이다. 할레도 아니고 또 어떤 먹는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암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르는 것도 아니라 오직 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길이 모든 이들에게 열렸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면 전부다. 라고 모든 이들로 할금 알리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복음을 결론 삼아서 살고 계신가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가 다 용서받고 용납하고 십김받고 생명을 누렸다라는 결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게 여전히 무엇이 부족하다 여전히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 여기며 살고 계신가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자의 자녀로 어린 시작부터 구별이 되어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렸지만 그의 믿음은 아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였지만 그 복음이 그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미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갔지만 결국 실패하였고 돌아왔을 때 그 절망과 좌절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는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을 온전히 덮이지는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738년 5월 24일에 오이더스케이트 광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을 살리라. 이 말씀이 요한의 슬리 목사님의 심령 안에 쿵 하고 새겨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데 이미 복음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확진되었다라는 그 확신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생기게 나면서 그가 고백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의 모든 짐이 다 한순간에 내려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동생 찰스 웨슬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재물, 죄를 대신 지어주셨음을 믿는다. 그렇게 외치고 그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영국의 놀라운 부흥을 거져드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복음이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가 믿고 나니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 은혜의 감격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 받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으로 결론낸 인생을 사시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놀랍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데 나를 보는 눈도 바뀌고 또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할래의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15장 말미에 나옵니다. 15장 말미부터 18장까지 사도행전 안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그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에 있어서 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39절에는 힘이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를 지날 때 이 마가가 중도의 성교팀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가의 연약함 때문에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에 탈락한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은 마가를 2차 전도여행에 데려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반대하였고 또 반대로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일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한번 중도에 포기했던 마가를 다시 한번 성교여행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단지 바나바가 마가의 조카라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도여행의 자리가 세상의 부기 명예를 누리는 자리였으면 아마 자기 조카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겠죠. 그러나 전도여행의 현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자리가 가장 영화롭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그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나바는 보고만 해서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고만 해서 실패자였고 또 절망자였던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의 보고만 해서 새롭게 된 생명을 누린 자라면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이었지만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자였던 바울을 다 거부하고 다 따돌리고 있었지만 바나바만큼은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린 자임을 온전히 보았고 보고만 해서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에도 그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가가 비록 실패한 인생이었고 또 한번 또 저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전도티만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보고만 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나니깐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나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가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큰 좌절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한번 자신의 실패와 또 좌절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그로 인해서 두 지조자가 싸우고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회의감과 절망감이 그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금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보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있지 않고 여전히 나는 실패자이고 절망자이고 패배자이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생명을 누린 자이니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이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 바울은 마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울도 마가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그게 아주 훌륭한 동력자로 마가가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롯에서 4장 10절에 골롯에서 편지를 쓸 때에 바울과 마가는 함께 갖춰져 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 디모, 디모서 4장 11절에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평생의 동력자로 마가가 섰던 것입니다. 보금 안에서 마가를 바라보는 눈이 바나바에게도 바울에게도 바뀌어진 것이고 마가 스스로도 보금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마이미야마 구원받은 내가 실패자여, 절망자여, 피배자였지만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보는 눈이 마가의 눈에도 열려져 있던 것입니다. 마가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는 바울이 죽은 후에도 베드로의 통력자로 로마에 가서 보금을 전하였고 또 마가 보금을 기록하였고 후에는 이지트로 가서 보금을 전하여서 그 땅에 참부흥의 역사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이미야마 순교당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이 마가였습니다. 그가 보금 안에서 실패하였고 또 주저앉아 있을 때 그를 다시 보금 안에서 그를 다시 보는 사람이 없었다면 또 스스로가 보금 안에서 나를 다시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실패자여, 절망자여, 패배자로 그냥 힘없이, 능력 없이 살아왔겠지만 그는 보금을 만나고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었던 것이 바, 마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실패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죄와 연약함으로 마이미야마 완전한 실패를 경험한 삶 그래서 매일 매순간 순간순간 마귀의 참소를 견딜 수 없어서 인생을 다 내려놓고 살았던 것이 20대 중반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저의 눈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보금 이 보금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 내 헌신 이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실상이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 스스로를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었고 도저히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완전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려 있었는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나의 주를 향한 마음이 온전치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금을 만나고 나니깐 그동안 저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에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씻겨주었음을 내가 어떤 죄와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 가운데 있으지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실패자여 절망자여 절망자여 패배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로 바라보고 계심을 그 보금 안에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사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용서한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하고 용납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한 보금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금의 눈이 열리고 나면 바나바와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동시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민노라 하니라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로 향한 믿음 하나였습니다. 그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였습니다. 십자가 보금이면 충분하다. 예루살렘 1차 회의에서 그 일을 결론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이미 보금으로 결론된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금으로 결론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금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면 다 됩니다. 보금이면 충분합니다. 그 결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례를 바다에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 연약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하다. 보금이면 다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보금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 십자가면 충분하다. 그 믿음으로 그 보금으로 결론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금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하나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보금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은 끝이고 하나님 보금의 기쁨과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금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우리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를 가고 마가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고 또 마가도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보금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 결론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보금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금의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전한 실패자여 원전한 패배자였던 하나님 아가를 향해서 바나바가 다시 한번 보금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